랜드로버가 현지시간으로 10일 영국 게이든에 위치한 프로덕트 크리에이션 센터에서 3세대 레인지로봇 스포츠를 공개했습니다. V8 PHEV, MHEV로 파워트레인 라인업을 꾸리고 신규 4바퀴 굴림 기능을 통해 저속 민첩성과 고속 안전성을 제공합니다. 3세대 레인지로봇 스포츠 파워트레인 라인업은 V8 PHEV, MHEV 등 3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BMW에서 공급받은 V8 4.4L 가솔린 트윈 터보 엔진은 최고출력 523마력을 발휘하고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을 4.5초에 끝냅니다. 닉 콜린스 랜드로버 비이클 프로그램 디렉터는 전동화 흐름 속에서도 V8 수요는 줄지 않았다면서 V8 레인지로봇 스포츠를 찾는 이가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PHEV는 직렬 6기통 3.0L 인제니움 가솔린 엔진과 전기모터 그리고 배터리를 통해 시스템 최고출력 510마력을 냅니다.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은 5.4초에 끊으며 전기모드로 최대 113km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km당 18g에 불과합니다. MHEV는 직렬 6기통 인제니움 가솔린 디젤 엔진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얹어 동력을 발휘합니다. 모든 엔진은 ZF8단 자동 변속기와 결합합니다. 친환경 EV와 고성능 SVR도 파워트레인 라인업에 추가할 예정입니다. 랜드로버 관계자는 핵심인 EV는 2024년경 출시할 예정이라면서 모터 배터리는 최고출력 619마력을 발휘하는 BMW iX-M60의 것을 공유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플랫폼은 5세대 레인지로버에도 쓰인 MLA입니다. 비틀림 강성이 이전 모델보다 35% 높아졌다는 것이 랜드로버의 주장이죠. 다이나믹 리스폰스 프로는 48V 일렉트로닉 액티브 롤 컨트롤 시스템을 사용해 프론트 리어 엑슬의 최대 토크 142.8kg.m를 전달 언제 어디서나 흐트러짐 없는 자세를 유지합니다. 신규 4바퀴 굴림은 뒷바퀴를 최대 7.3도 비틀 수 있는 리어 스티어링과 만나 저속에서 민첩한 움직임을 고속에서 안정적인 몸놀림을 실현합니다. 외관은 5세대 레인지로버와 마찬가지로 짧은 프론트 리어 오버엠과 가파른 어깨선을 갖추고 있습니다. 프론트 리어 램프는 얇게 처리했습니다. 이음새 없이 간결하게 마감한 플러시 글레이징과 플러시 노어 핸들, 레이저로 용접한 루프 등은 세련된 외관을 완성합니다. 힐 베이스는 이전보다 75mm 길어져 넓은 2열 무릎 공간을 제공합니다. 실내는 운전자 중심으로 설계했습니다. 13.7인치 디지털 클러스터가 주행 정보를 직관적으로 전달하고 13.1인치 임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무선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등을 지원합니다. 게리 맥커번 랜드로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3세대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스포츠 SUV 시장을 재정의할 강력한 모델이라면서 레인지로버 첫 파생 제품인 만큼 심혈을 기울여 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3세대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영국 솔리얼 공장에서 양산하며 트림 라인업은 SSE, HSE, 오토바이오그라피 등 4가지입니다. 유럽 시장 소비자 인도 시점은 9월입니다. 국내에는 이르면 연말 출시할 것으로 추측합니다. 여기서는 유럽 이야야íve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